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새벽에 내린 눈도 차가운 바람도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을 배웅하고 또 환영하는 마음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까까머리의 진은 사랑둥이답게 멤버들과 연천 주민에 응원 속 입대했습니다. 진은 오늘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훈련소로 입수했습니다. 진은 5주 훈련을 받은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날 훈련소 인근은 진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bts 김석진 군과 모든 장병들의 입영을 환영합니다. 아미님들 힘내세요. 연천군이 함께 지켜줄게요. 환영 방탄소년단 김석진 연천군 신병교육대 입소를 환영합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앞서 빅히트 뮤직과 진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수의 팬들이 진의 첫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진을 기다렸습니다. 롱패딩으로 중무장한 팬들은 아미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군은 입소일 현장에 팬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종합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당일 현장 주변에 경찰기동대 등 300명을 배치해 질서유지와 교통관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소방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켰습니다. 현장에는 멤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 줄여 들어갔습니다.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은 언론 또는 팬들을 위한 별도의 인사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 신병교육대 경례로 진입할 예정이라는 빅히트의 공지대로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첫 입대자가 된 진. 경력은 의무였지만 부담이었다.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 이때라며 공공연하게 말해왔으나 방탄소년단에게 경력특혜를 준해만의 여야다툼과 여론전쟁으로 꽤 피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은 방탄소년단의 국위선양이 인정돼 올해까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있지만 이를 취소했습니다. 진은 콜드플레이 무대를 마치고 입영연기 취소원을 냈습니다. 진은 그래미 시상식이 끝나고 입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6월 방탄회식 영상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군위대를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의 콘서트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은 원래는 입대하려 했지만 멤버들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고 이 공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팬들에 대해 이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아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진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팬들이 눈물의 공연을 보지 않게 돼 다행이다. 욕을 먹긴 했지만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을 생각하는 진의 마음은 입대 전 꽉 찬 스케줄에서 드러납니다. 진은 솔로 싱글 더 아스트로나우트를 냈는데 노래를 세계적 밴드 콜드플레이가 썼습니다. 진은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올라 더 아스트로나우트를 함께 불렀습니다.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은 12월에 입대하기에 2년간 그룹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전화했습니다. 잠시의 헤어짐을 모두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노래를 원한다고 했다면서 더 아스트로나우트의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은 여러 예능과 유튜브 채널에 나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 SBS 런닝맨과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할명수 그리고 백종원과 함께 취중진담 등을 만들며 귀엽고 친숙한 매력으로 아미에게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진은 팬분들이 원하는 게 요새는 제가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노래도 내는 거고 그래서 방송도 나가는 거고라며 입대 전 꽉 찬 스케줄을 소화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2년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은 입대 전자. 이제 커튼콜 시간이다. 군대 갈 때 해보고 싶었다. 게임 캐릭터 진 대사라고 마지막 인사했습니다. 커튼콜은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의 환성과 박수의 답해 배우가 다시 무대로 나오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입대가 인생 챕터이라는 것을 기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짜 아미가 된 진. 그의 2막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